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태초의 먹거리.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계오지음. 새숨출판사입니다. 자 이런 타이틀이 붙어있네요.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이 책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숙제다. 기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몸을 망친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먹거리, 환경, 생활습관을 통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의 먹거리이다. 방송인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추천을 주셨네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자의 연구가 들어 있습니다. 정성과 전문성이, 절실함이 있는 충실한 책 한 권. 건강을 잃고 고통받는 당신의 손에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치료 전문의 서재걸 선생님은 또 이렇게 추천을 하셨네요. 결국 이론에 불과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암의 치료도 없다는 것, 그 교훈을 주셔서 참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어제와 고통스러운 오늘, 막막한 내일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찔러댄 주사바늘의 고통 가운데 잊지 않던 말. 핏줄을 못 찾아 당황한 간호사에게 웃음을 보이며 건네던 말. 더 먹지 않는다고 화를 내던 내게, 미안해요, 라고 속삭이며 덧붙이던 말. 아픔을 숨긴 채, 개다리 춤을 추면서 우리를 웃게 했던 말. 온몸을 제대로 간호지 못하는 중에도 가냘프지만 또렷한 음성으로 되내던 말. 제발, 눈 좀 떠보라는 절규에 마치 나를 달래듯 한자 한자 토하던 말. 나의 인공호흡을 받으며 마지막 숨을 뇌몰아 쉬고 속삭이던 말.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던 투병 생활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달라며 사랑하는 나의 품에 안겨 남긴 그녀의 마지막 날. 생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직 기쁨만을 주었던 사랑하는 나의 딸. 그녀가 25년에 짧지만 빛나는 생을 마감하며 아빠의 품에 안긴 채 남긴 마지막 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숱한 고통 가운데도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듯 늘 잊지 않고 고백하던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3시. 늘 비슷한 시간에 한두 번은 잠이 깬다. 그리고 되도록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잠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늘 그렇듯. 내 안에 숨은 그리움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자고 있는 애엄마가 들을까 입을 막고 숨을 죽이며 눈물을 참아보지만 의지제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지은이 잘 때리고 계시지요. 나의 눈물은 결국 기도로 딸의 안부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타협을 한다. 스물다섯 살. 내 곁에서 또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아이. 내 전부를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던 사랑하는 내 딸 이지은. 지은이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은이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이 주신 삶의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감사는 절대자이신 그분을 향한 고백이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말이기도 했다. 지은이는 대학 시절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 당시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기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산업디자인과 4학년에 복학해 친구들과 함께 졸업을 하기 위해 작품활동에 매진했고 무사히 졸업도 했다. 하지만 각종 약물과 치료로 약해진 면역력이 회복될 시간도 제대로 갖지 않은 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졸업을 하느라 무리를 하여 암은 재발하였고 전신으로 전의가 되어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지은이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이자 진통제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엄마, 아빠에게 남긴 숙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녀가 내게 남긴 숙제다. 오늘도 여전히 그녀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암 환우들 병원에서 표준치료, 수술항암,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도 좋은 것들을 찾으러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5년, 10년, 20년 뒤에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10대, 20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미래에 겪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그들이 미래에 겪을 수도 있는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저려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다. 안타까워서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내 딸 지은이가 내게 남긴 마지막 숙제다. 태초 먹거리 학교는 이렇게 시작하였다. 2006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독일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 중이던 나는 한밤중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후 나와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당시 전화 내용은 이랬다. 22살의 딸 가슴에서 작은 양성혹이 발견되어 아주 간단한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로 조직세포를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학회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고 그때부터 딸의 투병이 시작됐다. 모든 암환후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다.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물조차도 토해낸 후 힘이 빠져있던 딸을 바라보던 그때의 심정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딸의 고통을 마냥 지켜보던 나는 세상에 있는 온갖 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암의 특효라는 기능성 식품들이 넘쳐났고 지인들로부터 암에 좋다는 음식 상업용 제품 방법까지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추천받았다. 그중에는 아기를 갖고 상업적으로 암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이다. 아마 모든 암환후의 가족은 같은 심정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행착오였다. 내가 잡은 지푸라기가 특효액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과 불안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 채 근원을 알 수 없는 정보에 흔들리며 시간과 돈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행착오는 지금도 대부분의 암환후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되풀이되고 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기뻐했다. 딸의 모습도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과 똑같았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빠졌던 머리카락도 새로 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어버렸다. 평안을 되찾은 딸은 졸업을 해야겠다며 서울의 학교로 돌아갔고 또다시 밤을 세우고 과로를 하며 투병생활에서 이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1년 뒤 딸은 그토록 원하던 학사물을 썼지만 폐와 뇌, 온몸에 퍼진 암세포 때문에 다시 투병을 시작하게 됐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거치는 동안에는 암세포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를 비롯하여 정상세포도 많이 파괴되어 면역체계에 혼란이 온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두 번째 겪은 시행착오였다. 무너진 면역력을 회복할 시간적 정신적 휴식기 없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 암에는 분명 발병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은 채 세상으로 들어가면 결과는 원점일 게 뻔하다. 지금도 역시 환우가 완치되었다고 믿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 같은 오류를 범하며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연약해진 몸이 암을 앓기 이전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 그 질문이 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할 아픔과 죄책감을 느끼게 했고 나는 초기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몇 배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이제는 정보를 스스로 연구하고 수집한다는 점이었다. 처음 발병 당시에는 그나마 유방암 초기라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재발 후에는 폐와 뇌를 비롯해 몸 수십 군데로 전이가 된 상태였기에 걱정과 염려뿐이었다.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암치료로 유명하다는 병원과 참고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MD 앤더슨 병원 메이오 클리닉과 같은 유명한 암치료 병원을 비롯하여 국내의 병원 및 유럽 병원에서 암치료 사례와 연구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평가하여 내 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울러 독일과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암치료에 있어 대체 의학 또는 통합 의학에 대한 연구와 임상 사례가 매우 풍부하였기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했다. 또 미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남미 등에서 사용되는 민간요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지구상의 그 무엇이라도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적용될 방법이 있다고 꼭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진짜 특효약 완치방법만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런 처방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에 희망도 빛을 잃어갔다. 단지 시간이 흐르고 암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흐려져 있던 그림이 퍼즐 맞추기를 하듯 한 조각씩 제자리로 끼어들어가면서 암에 대한 발병과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딸은 기다리지 못했다. 유난히 하늘이 높고 파랗던 어느 가을날 감사라는 말을 남긴 채 그녀는 하늘로 떠났다. 암에 대한 수없이 많은 자료를 찾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암치료 기술은 놀랍게 발전했다. 표적 치료제 개발 및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들이 개발되어 거대 제약회사들에 의해 상업화되었다. 또 암부위를 수술하는 외과적인 기술과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검사 방법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뿐만 아니라 암 전문병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암치료 시설들이 현대화되었다. 또 어느 국가든지 암을 완치 또는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는 암 전문 의사들이 언론 또는 방송 등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암환우 숫자는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일까? 왜 수많은 암 전문병원의 환우는 많고 의사는 부족한가? 왜 암 전문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십 명의 암환우들을 진료해야 하는가? 그 짧은 기간과 기계적인 진료 가운데 암환우들의 운명이 과연 결정되어야만 하는가? 표준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암환우들은 왜 병원에 꾸준한 관리 없이 그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혹독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는가? 5년, 10년 또는 미래의 암환우가 될지도 모를 젊은이들이 미리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을까? 암의 예방이란 진정 불가능한 것인가? 암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할 예방법은 진정 없는가? 2009년 가을 사랑하는 딸을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었다 그 후 딸이 남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남은 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시작된 곳이 바로 태초 먹거리 학교다 태초 먹거리 학교는 시작일 뿐이다 비록 현재 완전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곳이다 학교도 함께 지었다 태초 먹거리 학교를 시작하려니 장소가 필요했다 산과 물이 있고 또 대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학교를 건축할 토지와 건축비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했기에 2008년 여름 방학 두 달 동안 매일 아침 차를 몰고 대전에서 한 시간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을 헤매고 다녔다 감사하게도 내가 가진 재정적 능력의 적절한 토지를 8월에 샀고 9월부터 건축이 시작되었다 마침 2008년이 안식년이었기에 옥천 태초 먹거리 학교를 건축할 때 현장감독을 직접 하였다 건축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밭에 건물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원래 들깨를 키우던 밭에 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해서 그 애의 들깻잎을 많이 따서 들깨 장아찌를 담아먹었던 기억이 새롭다 땅을 파서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목적 건물이 하나씩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건축을 진행하였다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회사 사장님과 모든 직원이 감사하게도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을 다하여 일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육체적으로 하약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삼고 모든 건축재료를 구할 때 이런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가장 적절한 건축재료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건축재료는 친환경 목재를 사용했으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가면서 지었다 전등 하나를 구하기 위해 며칠을 헤매기도 하고 알맞은 주방기구를 구하려고 여러 마트를 방문했던 기억들이 그립다 방문자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원래부터 그냥 달린 커튼 같겠지만 태초 먹거리 참가자들이 평안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색깔과 무늬의 디자인을 찾아 많이도 돌아다녔다 온 정성을 쏟아 옥천 태초 먹거리 학교를 짓고자 했다 그리고 태초 먹거리 학교를 통해 우리 딸도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랐지만 옥천 태초 먹거리 학교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아마누들이 참석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시작해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태초 먹거리 학교로 진행 중이다 태초 먹거리 학교는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진행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리더 양성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리더 양성이 필요한 교제를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자 책춘함의 독서법처럼 바로 마무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많이 부족하다 완전하지도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한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더 많이 채우도록 더 완전해지도록 더 널리 알려지도록 건강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어 자연 가운데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소망한다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아마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것들을 찾아다닌다 태초 먹거리 학교에 오는 대부분의 환우들은 그동안 좋은 비법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두꺼운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기록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 태초 먹거리 학교를 아들과 함께 찾아왔던 한 부인이 기억난다 아들과 함께 태초 먹거리 학교를 무작정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보일러가 고장이나 수리를 하고 있어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전국의 아마누를 위한 좋은 휴양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마다 특별한 방법과 비법 그리고 기능성 건강식품들을 섭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온 부인도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여러 군데의 암 요양시설들을 한 군데 시설에서 몇 개월씩 생활하면서 집을 떠난 지가 매우 오래되었다 부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의 고민이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집에서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생활하면서 암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암환우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물에 떠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론은 허우적거릴 뿐이라는 것이다 암환우들에게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대부분의 방법 음식, 기능성 식품들은 상업성에 의해 과대 포장되어 있다 또는 특별한 경우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관적인 경우가 매우 많다 만약 진짜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식품이 있다면 노벨상을 받도록 강력하게 추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 물에 빠져 있는 모든 암환우들은 오늘도 같은 시행착오를 지속해서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말이다 잘못된 먹거리, 나쁜 생활습관, 무리한 정신적 환경 등을 매우 오랫동안 지속하여 생긴 결과가 암이다 한두 가지 사항을 고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재발하지 않는다 암환우들은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답을 얻어야 한다 시도하려는 모든 방법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자연스럽고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마음 공부 영역도 똑같습니다 정말 도판과 돈판에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만큼 인간들의 애고의 욕심이 그쪽으로 몰리기 쉬운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결국 보면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이 됐던 세도나 메서드던 굉장히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것이 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48년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하여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부터 성공의 비결에 대하여 어떤 명연설을 할 것인가 잔뜩 기대하였다 윈스턴 처칠의 강연의 첫 마디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이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처칠이 말한 내용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어나올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윈스턴 처칠의 두 번째 말은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였고 이어서 나온 세 번째 말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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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는다였다 아마노들은 자연스럽고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고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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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의 경주에서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아주 귀한 건강에 관한 지혜들이 아주 담뿍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곡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하기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띄게 된다 특히 암과 같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특이하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못된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병세가 조금 좋아지거나 병원 치료가 끝나는 순간 과거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는 삶을 산다 사람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삶에서 문제가 장시간 지속됐고 그 결과 인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질병이 싹트고 자라게 됐다는 뜻이다 즉 매일 섭취하는 먹거리, 환경,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체 내의 모든 기능에서 불균형이 초래됐고 그 불균형의 결과로 질병에 노출된 것이다 따라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먹거리, 환경,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새로운 삶을 산다면 불균형 상태인 인체의 모든 기능이 자연적으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인체의 자체 회복력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선 암환우들마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가 흔하다 29살에 대장암으로 두 번이나 수술을 받은 남학생이 옥천 태초 먹거리 학교에 참석한 적이 있다 어머니와 함께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왠지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털어놓은 사연은 이러했다 토요일에 태초 먹거리 학교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피자 한 판을 주문해 먹고 남은 반은 냉장고에 넣어놨다 토요일 아침 어머니가 태초 먹거리 학교에 가는 아들을 위해 현미밥에 된장국과 몇 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아들은 냉장고에 있는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대어먹는 바람에 두 사람이 싸운 것이다 이것이 대장암으로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후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젊은이의 현재 모습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몬테레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도시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도시로 많은 사람이 펠리컨을 구경하기 위해 가는 유명한 관광항구도시다 몬테레이 어부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후 항구로 돌아와 선별할 때 작은 물고기들은 살려주기 위해 바다에 던진다 이때 펠리컨들이 항구에 몰려와서 어부들이 던지는 작은 물고기를 낚아채내 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몬테레이로 발걸음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폭풍 때문에 일주일 정도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면 항구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펠리컨들이 생긴다 항구 안에 있는 펠리컨들은 그동안 어부들이 배 위에서 던져주는 물고기를 받아 먹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스스로 잡아먹으면 되지만 그동안 어부들이 던져주는 물고기를 받아 먹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펠리컨들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어부가 없으면 굶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길들여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 펠리컨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아마누들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등 단기간에 병원 치료 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암이 재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아빠의 마음으로 그 딸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말로 적어놓은 글들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글들이 진짜 글들이죠 자기의 온 생을 걸고 이야기하는 이런 작가들의 글이 진짜 글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책은 온 가족이 함께 읽어보고 저도 지금 보면서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태초의 먹거리 학교 찾아서 저도 한번 우리 가족과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 찾는 분들에게 많이 소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애절한 아빠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의 이 글 건강에 대한 글 많이 참조하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춘함의 여러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 책춘함 나비스쿨.kr에서 신청하시면 무료 뉴스세터 받아보실 수 있죠 그리고 오픈 채팅방 여러 가지 주식 광고로 말미암아 이제는 카카오에 운영되고 있는데 카페네이버.com slash 북튜버 하시면 북튜버 공지사항 네이버 카페의 동지사항에 이제 카카오 오픈 채팅방 신청하는 란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 또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책춘함의 여러 이야기들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나비스쿨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Q&A로 이해하기 쉽게 적힌 책이 어쩌다 북튜버니까 책춘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비스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